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우는 대왕바위굴을 준비해 봤습니다 대왕바위굴은 일반 굴에 비해 크기가 커서 입안 한가득 넣고 씻는 식감이 정말 맛있는데요 입안에서의 가득한 바다의 풍미, 더 고소하고 더 부드러운 그 맛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는 정말 맛있는 대왕바위굴 함께 먹으면 맛있는 바다포도, 아삭아삭 고추, 소스는 초고추장이면 끝 오늘의 우유빛깔 대왕바위굴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송 오늘은 오랜만에 석화 바위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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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얹어서 먹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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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포도 여기서 바다포도 먹고 갈까요? fast 1,5 bit 빌렛 창피하는 마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겨울에 물에 넣은 후추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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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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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에 찍을 것 같다 먹방에 찍을거예요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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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오징어 마지막 하나 아쉽다 오징어 오징어 흐흐흐흐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레몬 고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의 음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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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